You'll be in my heart 지은 죄만큼 벌 받으려고 해 못 잘한 일 있다고 변호사를 내서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나빴어요 진심으로 미안해 어떡해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속여 본인이 형편없으면 집안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철수랑 개어져줘요 우리 숙제해야죠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대체 선배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 선배 이해해 혹시 나한테 화났어? 아니요 뻔뻔하게 배우님한테 좋아한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먼저 좋아했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